힐링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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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오늘은 힐링시그널입니다 다들 다 아시죠? 코엑스 엑스 코엑스입니다 비오는 날이니까 맛있는거 먹어야죠 맞아 비오는 날 쇼핑몰에서 맛있는거 먹어야죠 먹어야죠 혹시 뭐 잡아서 우리 마음에 들었는거지 힐링시그널입니다 너무 먹고싶어요 우리 계속 힐링시그널 드디어 오늘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 갑시다 사실 원래는 과학적으로 마음이 힐링커피 이거 다현이잖아 다현 어 맞아요 어메한데 저는 이건 나는 나무처럼 살고싶다 다음생 나무처럼 살고싶어요 코피 디디디 대화 나는 코피 귀엽지 나는 나무처럼 살고싶다 나무처럼 살고싶어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영원히 바보처럼 웨이브 빠질게요 음 뭔가 이런 책 보면 아이디엘 좀 생길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열줘면 사람 더 많은 사람 읽어 아 벌집 알겠어 썸 처음 사업 많은 걸 전혀갈게 가위바위보 너 먼저 아 웃어 피링왔어 오 오 이거 어떻게 이게 여러분 나 무조건 이겨 이거 어떻게 해 피링전 주인 거아봐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이겨 여러분 야 나 했지 피링왔어 어색 한 개만 근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다 맛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좋아요 고! 레츠 고! 들어왔어요 아이 귀여워 메뉴 소개해볼까요? 마라 하나랑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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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것도 맛있어 좋아요 그럼 지금 소스 만들어 가자 소스 만들어 가자 일단은 나 참게 소스 안 먹을래 소스 너무 좋아 소스 많아 괜찮다 나 이거다 끝 저는요 진짜 쉬워요 그냥 빨간색 들어있는 거 다 넣어요 신희는 참게 소스 안 먹지만 저는 참게 소스 오오 여기까지 나는 진짜 쪼금쪼금 신희는 이거 진짜 파줄 수 없지 이미지가 더 강려한지 끝입니다 그럼 지금 신희 거 만들어볼까요? 오 마이 갓 너무 긴장해요 너무 긴장해요 발효 도구소스 초록색이랑 빨간색 맛있는 거 넣어 아냐 토마토 하트 어 화재 요 신희 참게 소스 안 주니까 참게 소스 넣을게요 좀 무서운데 비주얼 좀 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 느낌 음 음 음 가자 탕 탕 먹으면 이제 저 배고파 먹기 시작 시작 시작해볼까? 어 시작해볼까? 다시 해볼까? 먹어볼까? 야 쟤도 들어가자 그런 이상의 숟가락도 없어요 난 그냥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포함된 소스잖아 아니 소스 없이도 뭐 그럼 소스로 해요 아니 이것도 맛있거든요 어 좋아 맛없어? 얘네 여러분 나 진짜 배고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 근데 무조건 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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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안에서 수용해야죠 먹자 낙현이랑 낙현이 아버지랑 헌혜랑 다 같이 왔어요 영동에서 남산하우스에 있어요 아 낙현이 소스 외국인 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랑 같이 영동에 살려고 완전 행복하고 그리고 저 아버님 앞에서 울었거든요 제 아버지 생각났어요 약해 아버지 그리고 중국말 많이 해줬어요 난 진짜 실패 얻으세요 근데 안 얘기 나와도 뭐 먹을 수 있어 그냥 그치 여러분 그냥 아 너무 너무 설레 그치 어 사실 있어요 샥 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나니 어 무서워 aw 성공 zin 누 Shiny 엑 음! 맛있어요! 자, 심리의 사랑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심리야, 잘했어! 그럼 snack할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맛있게 먹고 뭔가 더 많이많이 멤버들 같이 오시면 좋겠어! 맞아요, 멤버랑 같이 먹고 싶어요! 우리 웨이브도 가자! 다음에 소스 똑같으면 만들고 같이 하려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태그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소화! 가자! 소화해야 돼! 쇼핑? 어? 좋은데? 가자! 고! 여자의 위 두 개 있습니다! 밥 먹고 리조트 먹어야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케이스 사고 싶어! 저기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니은아 봐봐! 귀엽지? 완전 귀엽는데? 내 마음 여는 요소인가요? 열었어! 귀엽다! 일단 생각해볼게! 좋은 거 다 사는 거 안 된 거! 딱 필요한 거? 아니면 아 너무 귀여워! 안 사면 후회할 거! 그런 거 사야 돼! 예스! 우리 첫 번째 쇼핑 끝! 귀여운 페이스 샀어! 아 저 옷을 샀어요! 예스! 지금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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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갈까? 하자! 신발! 이거... 그냥... 저 모르겠어요... 색깔 좀... 난... 여름 색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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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고, 샤핑도 하고, 진짜 힐링 시간 되는 건데 마지막 힐링 시간이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도... 금방 웨이브 만나니까 그때 또 힐링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먹고 나서도 Girls Never Die! 연습해야 됐죠? 선배 많이 기대해주시고 웨이브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맛있게 봐주세요 그럼 나중에 웨이브 더 우리 오늘 똑같은 스케줄 한번 사는 게 어때요? 좋은데요? 그치 오늘 휴닝 시간 우리 끝! 이어랑싱 안녕 또 봐요